어, 앉아 왜 그러고 서 있어 그래, 앉아, 성재야 아줌마, 여기 국수 두 그릇 더 주세요 손은 좀 괜찮아? 보다시피, 이래 곧 나아질 거야, 너무 걱정 마 고마워 잠시만요 먹자 챔팅 됐어 괜히 다들 불편하게 그냥 내가 먹으면 돼 언니랑 오빠도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내 나 혼자 나갈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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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괜히 분위기 다 망치고 미안해 아무것도 못 먹고 괜찮겠어 으 으 나 오빠가 한 말 생각해봤어 오빠 말대로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 왜 그래 갑자기 파운 얘기는 당분간 하지 말자 오해하지마 나 손대쳐서 그런거 아니야 처음엔 피아노 못 친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렇잖아 나 피아노 밖에 모르니까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드는데 이건 안되겠다 싶더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오빠는 말대로 할거야 오빠는 말대로 할거야 우리 파운에 할머니한테 내가 말할게 뭘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할거야 오빠는 모른척해 내가 다뤄 살거고 내가 오빠 싫어졌다고 말할거야 내가 그게 맞는거 같아 그동안 미안했어 거기서 당장 거기서 당겨 당장 거기서 당겨 오빠 말하지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내가 잘못했다 그럼 파운으로 없었던 얘기를 하자는거야 파운을 없었던 얘기로 하자는거야